자!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아까 말도 안되게 죽어가지고 자 절대 죽지 마세요 자 죽이고 자 여기서는 힘든거같아 치울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고지대에 그 이점을 잃어버려 자 저쪽 한번 가 그렇지 저기 죽이구요 어어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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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어어 어어어 야야 자 피하고 뭐? 어유? 야야야 오오오 어냐!野 불! 아지잇 아니 뭐 이래~! 나 왜 이래! 나 왜이렇게 못싸워 아이게 원래 이거 안 돼 아 원래 이게 안 돼 쫄깐! 잠의 문어야? 오 나 들켰어 멋있어 오오오오! erecht 어어! 불탰자나 여기들 불이 점점 올라오네 와 나 여기서 이렇게 죽은정도 처음이네 더이상 봐주지 않겠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 재료의 영역이 들어가는거야 아휴 조종이 자 하나 둘 다시 저쪽으로 가고 오 또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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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인거 같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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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가 있네? 저런 것들은 다 무슨 어 유물같은거 뭐 그런 설명일거야 야 저런데를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정말 힘들텐데 와 와와와와와 어이구 그러시군요 뭐 그런 지친 심신을 게임을 보면서 풀도록 해요 재미있게 게임을 보란 말이에요 올라가구요 자 아게몬 아 저기 나쁜 놈들은 그냥 어 어디어디어디어디야 오이 쟤 다리 왜그래 와 다리봐 다리 완전히 엉망이 됐네 엉망이 됐네 가방에 가방에 있다고 하네요 자 가방을 구해야겠는데요 그러면 자 비가 오고 옷은 젖고 어어 쇼크 쇼크 쇼크로 기절한거야 지금 이럴때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겠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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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모닥뿌리는대로 일단 데려가죠 흑 자 그리고 일단 어 젖은 몸을 어 말리기 위해서 좀 담요나 뭐 그런거 가방을 갖고 와야겠네 거기에 약품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약품이 있으면 너도 좀 치료를 좀 너 다친 데가 허리 구멍 뚫린 거 저거 어떡하냐 자꾸 저게 보인게 입술 봐 자 무기 개조 가능 내가 얼마 있지? 캠프에서 200이면 아까 이거 할 수 있잖아 200 빠르게 연사할 수 있대요 근데 활이라서 뭐 연사를 빨리 해봤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어휴 올라가고 이제 될 줄 알았어 자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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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떨어뜨리면 안 떨어지네 이거 이거 저거 먹고 싶은데 포기 포기 안 되겠다 자 자 자 이렇게 올라가는건가 이쪽 이쪽이 아닌가 자 점프 점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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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곳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sobie 이 정도 갈 수 있다는건 이미 초인이죠 점프 난 여기서 한 두개만 넘어도 제대로 갈 수 못 가겠다 오 뭐야 소리만 나고 직접 읽지는 않은데 이 정도 갈 수 있다니 불 무전기가 저기 있나본데 삑삑삑 소리나는거 보니까 오 뭐야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사람을 먹고 사나보네 저는 오우씨 자 가바 아 뭔가 확 튀어나올것 같아요 조심조심 오우 이씨 아우 물었던 말로 Million 야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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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십 몇번이야 야이 먹어 먹어 야이 먹어 이씨 그만 찔러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아우 비는 왜이렇게 그치 생각을 안하냐 하루 웬 좋은 비가 아휴 자 이거 횃불로 횃불로 타는거였어? 아니 횃불로 타는거 아니겠죠? 여기 내려가면 어 이쪽으로 가서 내려가는게 되겠죠? 여기가 어딨지? 길을 못찾겠지? 아 이..이..이쪽..이쪽 내려가면 되나? 있자 좋아좋아좋아 여기네요 길을 잘찾았네 로스를 빨리 의료팩으로 야 근데 너도 좀 심하지 않냐? 야 너도 좀 치료를 아까 햇살 비치면서 싸웠던게 믿기지가 않나 빌 겁나 내려 슛 여기야 쫌 intestine 길을 잘 들어 데이크 안쪽 정해진 나인벨스 네, 알았지? 잘생겼네 그래서 저는... 랄디오로 도착할 수 있는 계획은 그럼 당신은 우리의 최선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보내줄지 봐봐 라우라 그 SOS를 보내줄지 구조의 정신을 보내고 하지만 난 상태가 이래서 갈 수가 없어 알아요 이렇게 말 줄 알았어요 난 할 수 있어 라라 넌 크로프트 집안의 사람이니까 굉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자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어요 저런 거 보면 아이템으로 보여 아이템으로 보여요 조난당했는데 조난당하면 저런 게 아이템으로 보일까 자 어쨌든 새로운 장비를 얻었으니까 뭔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자 등반 도끼 자 도끼로 등반할 수 같아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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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어어 야 오른손에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저 돌에 박아 넣으려면은 저 돌에 박아 넣으려면은 이게 힘이 오오 좋아 어 무덤을 찾으세요 하늘에는 달리 마세요 비밀 무덤이 바로 근처에 있대요 여기가 비밀 무덤인가 여기 여기 아까 거기 동굴 아니야 늑대동굴 아니야 여기 아까 늑대동굴 늑대동굴 여기 굉장히 오래간만이네요 흠 아까 들어왔던데요 저 베어그레스인가 뭐 그런거 보면 어 야 여기 올라가는게 되겠구나 그런데 보면 어어 어어 저 횃불 만드는것도 저것도 되게 일이던데 이거 금방금방 꺼지더라구요 얼마나 시간 안되서 아 아 이거 야 이거 잡아봐 아 이쪽이구나 야 너 누구야 누구가 있잖아 자 세명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 빨간색으로 된애를 죽이면은 그 들키는거 같고 저렇게 하얀색으로 된애를 죽이면 들키지 않는거 같아요 금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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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금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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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reporter 야 these Go get beat 떨어져 죽은 자 나머데 안죽어 쌔만 나와 오케이 지가 죽겠지 뭐 오우 뭐야 사진 사신이 태양의 왕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안했다 그리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이상한이 히미코 여왕이 뭐 힘중인 여왕인것 같죠 그녀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서 수고하구요 오 닭이잖아 닭아 닭아 너 중이야? 쟤 맞춰줄 수 있었나? 치킨을 먹어볼까? 치킨? 치킨 여기 도망가냐? 오케이 어 어 이게 맞았어 아유 경험치 늦어 아이씨 아 그렇구나 어 이거 어떻게 해야하지? 여기로는 아 여기 건너는게 있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도대체 좀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되냐 저기로 가야되는데 하나 둘 셋 점프 어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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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안돼있나 오오오오 쟤 앞에 있잖아 이거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넌 할수있어 뭐 이런 거 공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활 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겠다 말도 안 되겠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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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요? 자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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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야 아 이걸 못 맞춰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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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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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선원인가봐 덕팔리안님 어서오세요 어우 잠깐 어? 레이스하고 로스가 그렇고 그런 사이야? 화면이 안보인다고요? 어? 어? 저 박사는 아주 그냥 5월주에 젖어 있구나 여러분 저 박사는 바로 다음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 우리가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진행해볼까요? 네 헉 아 그래요 잠시만요